경북경찰청이 지난달 30일 구미 사행성 게임장 3곳을 단속해 업주와 직원 등 모두 9명을 불법 환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. 이들 업소는 불법으로 바꾼 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하며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게임기 200대와 현금 1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도박장 개설죄 등 다른 혐의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